히트 히트 집 Роз 와 집 진짜 예쁘네요 그분 맞으시죠? 조이스 형이? 어머, 반갑습니다. 진짜 귀여워, 감사합니다. 정말 웨이크한 것 같아요, 웨이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이치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2005년에 반클라이번 인터내셔널 피아노 컴퓨티션에서 실버메달 받으셨잖아요. 저도 그거는 너무 유명한 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필립, 루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패밀리처럼 되면서 특히나 조이치 양이 챌린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죠?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우. 당신은 달래스의 2주의 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떤 이유에 의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공동들의 환경에 의존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전 여기가 여러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닐라스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혼자 했는데요. 내일은 다섯 명이 같이 하는 콘서트인데요. 저는 Alexander String Quartet과 함께 하는 콘서트입니다. 산프란시스코에서의 공연과 함께 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거의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에 함께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같이 함께하는 콘서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 항상 서로 아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10년을 같이 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지찍한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죠. 우리의 작품을 만들었죠. 그 작품은 1년 정도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작품은 툴선과 산프란시스코에서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작품은 3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면 거의 웨딩 10th Anniversary 같은 그런 거네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리아드에서 졸업할 때 같이 연주를 했던 그 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요. They were my wedding band, the quartet. They're just like your family. Yes, they're really like my family. 근데 so beautiful this house. Oh my god. 와 여기 진짜. Just relax. 오우, 너무 예쁘다. I'm pretty flexible. I'm pretty flexible. 미안한 거라서 제가 못 가져왔지만, BTS 악보 하나 가져와서 좀 쳐달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Next time. Okay. 다음번에 BTS 거 한번 쳐주신대요. 약속. 약속해주세요. Okay. BTS 팬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Not too hard. 저희 달래스에 왔을 때마다 서포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콘서트에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원래 한 30분이면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한 시간 만에 드디어 달래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 무디 퍼포먼스 홀이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깥 모습도 예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티켓 사야죠.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뭐 하는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이제 한 5분 있으면 시작한다고 해요. 내가 떨리냐.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그럼, 조회전 다운.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우일이 하게 된 ryms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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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 와 진짜 멋있어 Do you like her? Yes very much I think she has very expressive emotion You're a big fan of Joyce Young? Oh yes we're a big fan of Joyce Young This is probably at least the third time I've seen her here Third time? So it's really cool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아는 언니가 왔는데요 여기 언니 좀 인터뷰 잠깐 이건 Joyce Young 여기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아이가 셀럽 레슨을 배우면서 조이스 Young이 TMI 공연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이스 Young이 공연을 한 몇 년 동안 해마다 꼭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팬입니다 조이스 Young 화이팅 네 화이팅 갈비찜 갈비찜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데 I want to try it so fast 사랑해요 Kore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나한테 사인 받으려고 아까부터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신호야 기분이 어때? 좋아요 하하 빅 팬이래요 감사합니다. 신호 신호했죠. 이거 우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쵸. 바이 조이. 바이. 부대찌개. 부대찌개. BTS. 오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BTS. 제가 콘서트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그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멋진 콘서트였어요. 알렉산더 콜트에 사시는 분들 만나보니까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셔서 왜 조이스 양하고 그렇게 화음이 잘 맞았는지 그 감동을 줄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셨고요.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한 번쯤 가보시면은 정말 괜찮은 연주회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CMI 콘서트였습니다. Chamber Music International CMI 콘서트 구글 하시면요. 티켓은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콘서트가 있는지 계속 시리즈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